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새롭게 한주 시작하는데요. 이번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예상되는 한주간이구요. 먼저 전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우존스 0.09% 하락, 나스닥 0.18% 하락, 반도체 지수 0.07% 하락.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연이어서 5일째 빠지고 있는데 여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120일과 240일의 지지권에서 하락한 폭 좀 만회하면서 양복의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끌어당기면서 끝났다는 거죠. 낙폭 확대 그대로 유지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그래도 좀 빠지지 않았던 것보다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 시도는 보여줬다. 그런 상황까지는 양호한 상황인데 어쨌든 쉼없이 올라오다가 여러가지 경제치표라든지 유럽권에도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 재표결 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협상에 대한 약발, 잘 될 거라는 약발은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다. 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이구요. 자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권이 브렉시트 재표결 내용 때문에 조금 더 주춤하고 있다. 독일도 0.52% 하락했구요. 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5.6위로 오르면서 강력하게 오르다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 제한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4.40% 하락했습니다. 자 같이 리케이드 2.01% 하락했구요. 우리나라도 하락폭 좀 키웠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스트레이트로 박스꾼 하단에서 상단쪽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자금이 교환하려는 자금이 몰려서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구요. 구자훈님은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 먼저 해볼까요? 동시효과 체크하기 전에 그래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0.11% 하락, 외국인이 534계약 매도, 풋옵션은 2% 상승한 반면에 콜옵션은 14% 하락했다. 이것이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므로 해서 변동성 크게 없을 때 상승 쪽으로는 많이 못 가고 하락했으니까 풋이 확 늘어야 되는데 0.1까지 확 늘겠습니까? 다만 콜은 확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만기주입니다. 만기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다우전스 선물 0.26% 하락, 나스닥 선물 0.09% 하락 중이네요. 시장이 대체적으로 지금 약세에요. 약세. 그죠? 삼성전자 보합권이구요. 하이닉스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물론 조금 강한 상승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 집중됨으로 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관련 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구요. 건설주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GS건설은 손절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처하십시오. 저 심리를 제대로 잡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버리면 제가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올라가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 전략은 반등시 매도니까 더 처진다 해도 적절히 줄여나가시고 반등하면 저항권에서 적당히 잘 끊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다 남겨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구요. 좀 뼈아픕니다. 2년 넘어서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최대 손실폭을 현대건설에서 맞았습니다. 북미회담, 하노이 선언, 결렬 아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철강주, 추세가 무너져서 별로 안좋습니다. 철강주는 접근하지 마시구요. 자동차도 낙폭이 좀 심했어요. 현대차, 통신, 바이오, 야 뭐하나 괜찮은게 없어요. 중국 소비관련, 지금 아모레퍼스픽 들어가 있거든요. 아모레퍼스픽, 그리고 바이오쪽에는 HLB, 생명과학 들어가 있는데요.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조금 약세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지수로 들어가자면요. 120일과 60일 여기 라인을 지지를 해야 돼요. 2134 여기 돌파됐던 정거점 인근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양봉,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상황처럼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양봉으로 말아올리는, 말아올리는 이게 필요하고 저런 모양이 필요하고 그것이 전일 나와줬으면 좀 좋았겠는데 전일 중국 영향입니까? 중국이 워낙 흔들리니까 같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시장 스트레이트로 하루, 이틀, 삼, 사, 오, 6일째 지금 빠졌습니다. 오늘 정도면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고 지지권이고 하니까 반등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외국계 매도세가 좀 작게 나와서 코스닥 HLB 생명과학을 편입했는데요. 바이오주도 최근에 추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주춤주춤은 하고 있어요. 모든 주식이 끝까지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상승하다가 조정도 좀 받고 또 다시 재상승 그 과정에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HLB 생명과학은 상승위에 눌림목에서 들어갔는데요. 반등이 좀 나올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료 채팅방에 제가 이렇게 시그널을 날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자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마흔 두분 들어와 계시네요. 싫어여 못 꼽혀있는데 상관없고 좋아요로 덮어주십시오.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로 싫어요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여기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받고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16,500원 정도 훼손하지 않으면 16,500원으로 손질라인을 보고 전일 들어갔어요. 18,700원 정도 선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안 깨야 돼요. 17,800원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라인을 깨버리면 좀 주춤주춤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거의 보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HLB와 HLB 생명과학이 추세가 괜찮거든요. HLB보다 더 좋아요. HLB는 밑으로 확 무너졌는데 HLB 생명과학은 저항을 뚫었어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닥터케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들어오면 같이 들어갑니다. 아모레퍼스픽,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아모레퍼스픽도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들어갔어요. 기관이 관심이 있고요. 삼성전자 중장기 측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적절하게 들어갈 겁니다. 4만 2천 6백은 여기 라인 깨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다. 중장기에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30초 전 시작. LG생활건강을 오늘 들으신 분 계신데 나중에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요. 현대관설, GS관설 다 필요없어요. 이거 다 파는 것들. 그래도 현대관설, GS관설 보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HLB 생명과학 보압 출발했고요. 자, HLB 생명과학 보압 출발했고요. 아무리 퍼스 비교는 0.5 상승 출발 삼성전자 1% 가까이 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 LG생활건강은 밀리고 있습니다. 20일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죠? м? Hmm. 30일 Germany 자 건설주 GS건설하고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다면 저점 안깨는 홀딩입니다. 자 코스피 0.26 상승 코스닥 0.31 상승 외국인 매수사에 일단 들어오겠습니다. 자 저점 부위 깨지 않아야 된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자유롭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락 압력을 좀 더 작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인 hlb 생명과학도 편입한 겁니다. 바이오주도 하나 편입해야 되겠고 일단 외국인이 양대시장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 아직까지 뭐 조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켜봐야 됩니다. 매도 확 나오는 것 보단 좋죠. 뭐 그죠? 형님들 오늘 좀 사서 좀 들어주십시오. 살만한 자리 됐잖아요. 그죠? 일단 프로그램 매도 외국계 아 저 뭐야 포스피 매도 출발이고 코스닥은 매수 출발입니다. 끊임없이 날라가고 있죠? 채팅방에 이렇게 많이 날려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다 아실테고 자 업종 대표주들 상황 지금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삼성전자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강세 그리고 자동차 낙폭 좀 컸는데 낙폭 현대차 좀 많이 하려는 모습이구요. 조선주 약세구요. 건설주 GS건설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리고 이런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 현대건설 GS건설에 손실폭이 줄어든다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올라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다른종보로 바꿔 탔으니까요. 그거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거 아쉬워하기 시작하면 손절 전혀 못해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바이오쪽 약간 혼조세인데 HLB, HNB, 생명과학은 플러스콘, 유지, 셀티론 삼형제 약간 혼조세 HLB쪽이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관심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등 시도하고 있거든요. 강한쪽으로 올라타야되요. 남북경력 빵삼빵삼 수소차 약간 강세네요. 화장분주 오늘도 비교적 강세 엔티테인먼트 5G 약세 그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흠 음 참 부지런하게 싫어해. 눌러들어 놓은 애들이 있네. 좋아요 눌렀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흠흠 자 빨리 여기를 2144를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좀 나와줘야 돼요. 코스닥처럼 그래도 여기 저는 고점 부위를 여기 있습니다만 돌파는 아 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0.31 상승 코스피 0.21 상승인데요. 강력한 상승세가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지금 기관외국인이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하락 전환 일단 외국인 매도 전환 약하게 하면서 선물로 확 당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주는 상당히 변동성 아 심한 구간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중국에 계신 원성님이 또 시장에 도움되는 내용들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시네요. 큰종광판 보면 오늘 IT쪽이 강세가 확실하게 보이고요. 조선약세 건설주가 비교적 강세 철강이 강세보여도 추세가 안좋으니까 철강은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현대차도 낙폭이 좀 심했는데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 약간 강세 바이오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네요. 큰 전광판이었습니다. 자 힐링님하고 범죄님 LG생활건강 가지고 계시잖아요. 20일 안 무너지면 큰 걱정 없어요. 21만 아 120 여기 여기 안 무너지면 크게 걱정 없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 등락을 조금 거듭하면서 여기를 올라타야 돼요. 18700원 라인은 올라타야 반등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강한 반등으로 상승 전환 시도 나왔고 밀렸거든요. 이 밀릴 때 혼자 개별학자가 아니고 같이 바이오주 조정받았던 권력이니까 상관없고 여기 양봉 쓰죠.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말아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 한번 기대해보겠다. 그죠? 강하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지나간 상황들하고 많이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니까 한 번에 붕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여기 전에 하락한 추세 돌려냈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만 원을 목표로 단기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세게 가면 랠리 하면 베리 굿인 거죠. 자 이번에 좀 강한 랠리 한번 나와서 그죠? 무너졌던 체면도 좀 세우고 그죠? 여러분들도 수익 조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케이가 지나간 이야기는 안해요. 저 몇 프로 벌었지 않습니까? 번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패장은 원래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인정합니다. 그죠? 이번에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고요. 자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힐링님 그리고 범죄님 이거 적당히 그냥 들고 가십시오. 아마 박스권은 유지할 거예요. 약간 주춤해도 아까 맨 처음 날려드렸던 의견이 있잖아요. 박스권 이거 하단 안깨면 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거다. 좀 출렁출렁하다가 반등 시도 나오면 충분하니까 일단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라. 아무리 퍼스픽이 좀 빠지네요. 2% 빠지네. 자 아무리 퍼스픽 10%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10% 더 추가 아무리 퍼스픽 10% 만 더 추가 194,000원 아무리 추가 10% 들어가있던 겁니다. 물타기 아냐 물타기 아닙니다. 여기는 물타기 권역이 아니고 저점 매수 가능한 지지권 입니다. 땡기 올리면 돼요. 아래 꼬리 땡기 올려면 별 문제 없어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 해볼게요. HLB 생명 과학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구요. 아무리 퍼스픽 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0.12 하락 코스피도 상승폭 둔화되면서 0.06 상승 기관 외국인 또 매도 아 참 선물은 붙잡아 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새 프로그램 매도 새 바이오 제약이 오늘은 좀 안 좋네요. 바이오 제약이 팔았습니다. HLB 생명 과학 0.81 하락 중인데 여기 안 무너 지면 별 무리 없어요. 17,800 건 안 무너 지면 큰 무리 없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강세고 나머지 또 주춤 주춤 하고 있구요. 그것은 반대 상황입니다. 저번 주말 인근에는 시총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다 하위에 있던 종목들 상승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잡아 두는 모습 이었거든요. 반대 상황입니다. 현대차 추세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별로 안좋아요. 조선주 안좋아요. 막 무너져요. 조선주 안좋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업종 하나 괜찮게 주도주 역할을 하는 없으십니까 지금 없어요. 통신주도 다 무너졌고요. 철강주도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정용학 쪽도 무너졌고요. 금융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살려둬 좀 강한쪽이 바이오 바이오 돌아서려는 이런 쪽에 조금 강세 제약 쪽 제약이 주도주 맞아요. 제약바이오가 그죠? 그것이 주도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소비재 관련 화장품 이쪽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쪽이 가장 강세예요. 현재 신세계 호텔실라 LG생활건강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스픽 그죠? 나머지는 일일이 열가 안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 지금 현재는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만 그만 합니다만 신세계 는 가지고 있다가 차이 실현했죠. 좀처럼 기간 외국인 매수세 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연대연설 더 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홀딩 사인에서 하락폭이 컸다 아쉽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던지를 하는데 안 던지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더 추가하락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이야기 할게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빨리 선전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맞아요. 그런데 하노이 선언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낙폭이 좀 있잖아요. 반등시 매도하려고 했는데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매도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좀 빠르게 손절하면 좋지 않았냐 어저께 손절 이야기 들었을 때 왜 안 던지냐 말이죠. 더 빠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던지라고 한 이후에 더 빠져요. 지금 그렇죠? 더 빠집니다.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장이 참 안 좋네요.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장이 허약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약하다. 그렇게 딱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우전스 선물 0.35% 하락중이구요. 나스닥 선물 0.17% 하락중입니다. 이제 좀더 정확하게 멘트를 날려야죠. 마이너스 0.17% 하락 이러면 안 맞잖아요. 말이 그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큰 폭의 매도세는 아닌데 기관 외국인 양대 매니저가 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다만 선물로 외국인이 1536개 약으로 선물로 추가 크게 하락하기에는 하지 않고 좀 붙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0일 깨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안 껴야 된다. 코스닥도 전일 저점인 730 정도 안 껴야 되는데 현재 음봉입니다. 0.5%. 아 많이 빠져요. regardless Dion 0.5%. ppen 많이 움직이면iacopł wayhou. 이렇게 전열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전 dokument한 な 셀트리온 좋으니까 날아가니까 좋다 그랬습니까 밑으로 쳐져요 쳐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요 20만원권 지키는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좋은 추세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밑으로 하락추세 완전 하락추세에요 너무 장밋빛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바이오가 같이 밀리네 어느 섹터나 강한 섹터가 잘 안보여요 남북경영 추가로 더 밀립니다 전체적으로 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섹터가 잘 안보여요 맞춤array 빠진 파일이 후라이트ec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먹는 절의 빈추를 올릴 수 없는 5시 테이프를 올릴 수 없는 루치 장면을 올릴 수 없는 그 중루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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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지켜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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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은 마음으로 무료방 회원들께도 많이 날려드리고 유료방 회원분들에게 약간 양해를 구하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해하시려 했는데 많이 이해해 주셨고 이제는 차별화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분들께 예의입니다. 미소님이 바이오 치수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바이오가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쪽에 바이오 시밀러하고 조금 구분될 수 있는 제약쪽이 강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약쪽이 제약쪽이 대체적으로 강세예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쪽도 반등 나오다가 지금 좀 추춤하는데 밑에 있는 권력에 있는 애들보다 저는 실라젠은 여기 돌파해야 좋다고 봤는데 밑으로 밀리기 때문에 조금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HLB가 심없이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지금 들어갔는데요. 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하게 더 밀려버리면 상당히 좀 에러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한다면 중국 소비관련주들이 신세계 좋지 않습니까? 사서 차에 실현하고 나왔거든요. 전일 그리고 호텔실러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LG생활건강 단기 박스권입니다만 여기를 만약에 나중에 돌파한다면 한번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장품도 오늘 락폭이 좀 심하네요. 셀트리온 삼행진 안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락추세입니다. 하락추세 완전 하락추세 그러니까 신규조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규조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돌파하고 눌려주면 위에 아직까지 장권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저는 제 전량은 그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만원 깬다면 상당히 문제 생기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에 구인 쌍글이 매도 나오겠습니다. 이게 빨리 매수세 전환돼야 돼요. 지금 북미간에 좀처럼 봉합의 기미보다는 오히려 좀 더 대립하고자 하는 완전 극강의 대립 정도는 아니지만 미사일 발사대 다시 재건하네 만에 그리고 우리도 눈뜨고 눈도 안 깜빡이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그 여파가 봉합으로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불안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35분 지났는데 큰 매도세는 아닙니다만 빨리 턴에서 매수세로 전환 좀 해줘야 된다. 저점 저점권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외국인이 완전 밑으로 조지려고 맘먹었으면 선물 매수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희망입니다. 그거 하나. 이거 만약에 매도세를 확 바뀌면서 더 추가로 빠진다면 상당히 문제 생기고 중국이 지금 전일 낙폭 상당히 심하거든요. 추가 하락폭 나온 다음에 또 데미지 또 입을 수밖에 없다. 음 그런 장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환율도 비교적 상단 부위에 있습니다. 환율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음 음 음 그래서 관망세 내지는 포터폴리오 확 축소하는게 어 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지금 엔터테인먼트는 박살내네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7%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SM도 8% 빠지고 있고요. 음 음 음 음 자 고스닥 시층 상이거든요. 셀틀린 헬스케어 실라젠 음 음 음 5g 5g 자 제약 바이오 오늘 하나 괜찮은 셀카가 잘 안보입니다. 음식료 농심 괜찮아 보인다는데 이게 4% 날라가네 야 여기 딱 있죠. 그쵸? 야 제소가 시장 불안하니까 매도해. 이제 이제 뭐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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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줄 이제 아는 걸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빡 무너지니까 매도학과에 나오잖아. 매도해야돼. 지금 시장 안좋아. 음 HLB 생명가 그래도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고 있네요. 아무리 퍼스픽 외국계 약간 매도인데 더 쳐지면 곤란합니다. 그냥 적당히 좀 여기 버텨줘야 되는데 123 4 7 8 9 9 10 12 14 15 12 야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환란한데 옵션들이 승부가 걸렸어요 콜옵션 푸드옵션 팽팽하게 양쪽 다 많이 까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푸드옵션 쪽으로 개인이 좀 쏠리고 있는 뭐 그렇게 많이 쏠렸다는 할 수 없죠 그죠 어쨌든 콜옵션은 물타기 하고 있는 것 같구요 푸드옵션은 밑으로 지금 개인들이 수익나고 있는 부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푸드옵션을 때린다면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규모가 비슷해요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낙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0.50 다우존스 선물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이 0.30 하락 중입니다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지금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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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LB 생명과학은 외국인 매수생 두르고 있고요. 아무리 퍼스픽이 낙폭이 좀 있네요.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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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0.56 0.38 하락하고 있거든요. 미국 독자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밀려도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 가치 여파를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받고 있고. 중국이 흔들리는 것도 같이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악재 북한과 미국 간에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쉽사리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 이후로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시장 관망하시는 자세로 가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0시 반 되가지고요. 중국 어떻게 시장 또 진행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추가 하락하게 되면 또 더 출렁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황 힘든 상황이고 이번 주 선물 없이는 동시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 심해질 수 있는 권역이니까 가능한 신규 매수세는 추후 자제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구독 안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Dr. K. I'm Dr. K. I'm Dr. K.